이상한.. 이상한 함정같은게 있어여서 노말에도 백 목숨은 가능해 백 목숨 노말 16판 끝냈을때 백 목숨 되어있기 백 목숨으로.. 99 목숨으로 시작하나? 뭐야? 엄맘머 백 목숨 부가봐라 침착구 침착구 아.. 아.. 작아졌어.. 어? 뿅 이 정도쯤이야 그 버섯이니? 나이스 나는거 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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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좋아요 똥죽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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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는데 엄맘맘맘맘맛 잠깐만 여기어떻게가지? 여기로가야되나? 쟤 너무 빠른데? 아아아아 아 빨리가 오오 오케이 문이 왜있지? 좋아요 자 숙여주시고 어어 어어 어 망했다 아 저 세개 다 움직이게 해야되는거구나 아하하하 왜 세개가 있네네 자 대포발 꺼가는거구나 안 돼 안 돼 아 살았다 아 버섯이 소중하구나 자 다시 커졌고 여기가 죽인 아까 여기서 죽었거든 한 번에 세개를 뚜루룩해야되는데 아 아 아아 아아 어떻게하지? 어 은근히 어려워 설마 저 화살표가 절로 되어있는데 설마 저쪽은 아니겠지 아 어 왜그래 어 무서워 이거 노말 맞아 이거 아아아악 노말이 아닌거 같애 맵을 잘 만들었어 아 아 여기서 많이 죽었네 아 아하 점프해야되는데 아 아 한 번씩 이렇게 노말의 복병이 있어요 빨리 아 여기 아닌데 걸 갈라고 했던거 아닌데 아 뭐야 아 다시 쉬는거구나 오케이 베리굿 아 아 아 거기셔 안돼 어 버섯 먹고 올걸 천천히 가는데 괜히 빨리 해가지고 안돼 여기야 여기 아까 뭐있지 매달리는거 매달리는거 조심 밑으로 가자 밑으로 한 번 갔다가 빠르게 아 아 아 아냐 밑으로 가면 안되는데 미루가야될거같은데 아 왜 아 왜 아 왜 떨어져 아 너무 마음 급해 중간중등 내려온 다음에 점프해야되는데 깨놉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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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왜냐면 먼저 밑에꺼 밟으면 안되고 위에꺼를 먼저 밟아야돼 그래야 출발을 한단말이야 아 또 이렇게 됐네 저기 늦게온단말이야 큰일났다 저거 되게 멀어 다시가야돼 되게 멀어 두번째껄 제일 먼저 밟으면 좋은데 두번째껄 제일 먼저 밟고 가는게 안전하다 두번째껄 제일 먼저 밟고 가는게 안전하다 감사합니다 그냥 순서대로만 하면 될텐데 하나 출발시키고 두번째 밟고 세번째 밟으면 되는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 딸피다 난 딸피야 어어 여기 부궁 없애가지고 사람 쫄게 만들고 있어 침착해 침착해 저기까지 간다음에 끝에까지 간다음에 끝에서 중간까지 간다음에 점프를 해야된다 침착해 스킵할까? 흐흫 아 저거 안가지자고 저기 자 침착하게 하나씩 그렇지 아이고 휴게소 이사 네 오케이 키컸으니까 좋다 오늘 안에 모께님 감사합니다 서버다 가게 고마워요 침착하게 별거 아니야 네 이제 맞아도돼 이제 맞아도돼 아까 거기 내가 죽었네서 네 네 되게 간단한 맵이거든요 별것도 아닌 맵이 감히 나를 감히 잠깐만 어떻게 가 키가 커서 못가네 일로 가야 하잖아 헉 어떡하지 저 위에 가니까 갔다가 저 중간에서 쉬면 되겠다 오케이 베리 굿 지금 출발하시고요 중간 정도에서 한 번 쉬어주시고 뭐야 원래 일로 가는 거였네 별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절로 가면 되는 거였잖아 끝이 난 게 아니야? 죽어 이따 죽이고 하자 보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죽어 죽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오케이 먹을 거 있고요 잘 만들었네요 맵이 구성지게 만들었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구만 오케이 깼다 잘했어 잘 만들었어 나를 좀 약간 당황시키다니 진짜 아는데 채소 구성애라고? 오미드님 군대 갔다 갔다 그러지 않나요? 오미드님이 군대 갔다 갔다 어디 갔다 갔다 그랬지? 적응을 못 하시네 별 한 번 주시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구성애라뇨 형도 혼자 구성애라뇨